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림돌이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어있어야 해요 언제나 맨날 이러고 살 거야 언제나 이렇게 걸리면서 살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神様에 맺어졌다 神様에 맺어졌다 神様에 맺어졌다 먼 미래 장래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올해 우리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 때가 더 많다고요 우리는 나중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조화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 그 당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죠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자기 형들에게 그런데 그 집에서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누명을 쓰여요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기보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압력하여 너에게 선이 되게 하리라 요셉이 종살이라면서 거기서 믿음을 놓아버렸다라면 요셉이 감옥에서 믿음을 놓아버렸다라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 없었을 하나님은 초대를 바꾸시고 초대를 옮기시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그 일이 내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주기에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에 의미를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